드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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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온다 경찰 온다 배스타 미안해 내 경찰 내리거 왔어 마틴 마드라쏘 마틴 마드라쏘 그 거물 아니야 거물 상점 엘 너의 형? 그 거무수 흠 음.. 언젠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단 말이구만 그놈들이네 아! 뭐야.. 내가 운전해야 돼? 락포드헬즈로 가라고.. 와.. 못 пом89 3개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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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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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클?? 마이클 나 아니야? 오오.. 오프카 뭐야 안경? 아 이미 안경 쓰는데? 안경 썼네? 안경 썼네? 오오.. 오오.. 조심해! 여기다.. 도착해 보석 상점 직원에게 가십시오 여기 털어야 되는거 아냐? 시점으로 전환하려면 이래.. 오케오케 시점으로 전환하려면 시점으로 전환하려면 시점으로 전환하려면 음.. 그렇게 가고나서 가자 야 사전조사하는거죠? 어? 뭐야? 어디지? 요 집 아니에요? 다른 집인가? 일로 가야되나? 일로 가야되나?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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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저 얘 갈 생각은 옆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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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열 수 있나요? 앗! 아니 모르고 들어갈 수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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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던가 아우 열받네 아우 씨 아우 열받네 아우 아 미안해 강아지야 시스템 한 끼고 오케이 경고시 시스템 경고시 시스템 오케 야 나는 큰거 10 그란 8 펜던트 12 아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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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은제리를 그냥 천 이곳은 보안 철저히 해야겠다 나같은 무서운 강도가 타오면 한순간에 사라지는거 아냐 아 저 뒤에가 로이 이쁘다 잘 있으라고 어우 주먹 때릴 뻔 서클을 나를 의심하잖아요 제가 물론 옥상으로 올라갈 길 어디지? 옥상으로 올라갈 길이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 옥상? 어떻게 찾죠? 여기 있다 옥상 옥상 아 일로 들어가서 여기로 핫 핫 핫 핫 사다리로 올라가십시요 어 이거보니까 워킹으로 산다 여기 여기서 올라왔어 옥상소니 방이 바로 위? 방이 바로 위? 그러면 여긴가? 여..여기 건물이죠? 여기 말하는건가? 여긴가? 큰 장장 큰 장장 제일 높은 곳? 아 여긴가? 여긴거 같은데? 여기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게 있냐고?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앟앟 열로 이거 아니었어 담벼라 요기 말하는 건가 어떡해 여기서 안 가지는데 뭐지 요기서 해야 되나 못 올라간다니까 더 뒤에 높은 곳이 있다고 어디 반대쪽 더 멀리 어디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아 아파라 아파라 파크를 파크를 아 여기구나 큰일 날뻔 어파라 오케이 응 절제가 잘 안돼요 아 잠깐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봐 이거 타고 내려가야겠다 아니네 그냥 평범하게 간다면 내가 아니지 기다려봐 뛰어내려가면 일로? 저거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안돼 안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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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내려 내려 내리라 했다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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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편히키고 뭐야... 어? 설마... 예 그렇다면 그 제자말 한나 보다... 호랭클리 ほ쵸? 여러분ilikthrough 아이고 류밍 도맡당 아 근데 안 머리가 너무 이상해 졌어 는 요즘 시대가 언젠데 이렇게하면 다 들키는거 아냐? 크루즈, 롤즈, 프렉웨크 그런 방법에? 천재다 시끄러운 방법 음... 여기서... 오케이! 이거 무섭다니 이거 오래갈려? 핏정도 됐띠 지금은 mucho 이상이 집중 민족에서 정말 이상하게 이건 랩이 플레임 랩이 표시됨 랩은 이제 보다 도전 랩이 적립 모두 배 Training 다 누른 역시 프랭클린 시끄럽게 가야지 여기서 이거 선택하면 오래 걸려? 당연히 A를 선택할 건데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 내일이나 다음에 하고 아니면 여기서 라디오 하고 어떻게 할까요? 아 기다려봐 생각 중이야 어떡하지? 이거 오래 걸리나요? 마이클? 마이클 고민 중 있니? 마이클? 마이클? 아 잘하면? 아 기다려 잘하면? 좀 걸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고 에이티토 몫을 많이 줘야 하는구나 둘째 아 근데 이왕 할 거면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에디토를 그쵸 14%면 좀 많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진중하게 생겼고 여긴 약간 멍하게 생겼어 아무거나 골라도 일 잘해요? 그러면 이걸로 가야지 그쵸 아 명종률 뭐야? 어?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좀 머더리 같으면 쓸만할 거네 혀 의스 약간 좀 믿음을 안가는데요? 멤버가 다 합치면 25%를 줘야 하는 거구나 이 멤버한테 이거 한번 보자 여기가 알람 문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CCTV 뭐? 기다려봐 뭘 뭘 하라고 터널 뭐 확인? 아! 에커는 응이 늦어버리기 큰일 났다 못 봤다 오케이 음 진짜 많이 걸려? 어? 진짜야? 에이 잠깐만 잠깐만 쉿 어디로 가야되죠? 일단 차를 타야 되는 거 아냐? 아! 뭐야 이거 프랭클린 나를 도와주러 와 프랭클린 프랭클린 에이 마이클 뭐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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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프랭클린 프랭클린 어 이건 기찻길 아니야? 일로가다 기차 난다면서 죽나요? 아 어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어 어 나 잡으러 오는거 아니죠? 아니 근데 여기 킬 뭐야? 아 이거 제가 넘어가는거 좋아해서 오른쪽을 좀 좋아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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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충신이야 프랭클린 습 이거 이거 잘 뽑았어 습격을 위한 장비를 마련하십시오 모든 장비를 마련하면 어 비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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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또 내 몫살 나누라고? 그래 음 음 음 선발할 수 있어? 잠깐만 팔로 민호 에비뉴로 전술 팀을 보내고 있어 트럭을 훔쳐서 내 공장에 가져다 놔 아 아 아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아 네 일단 걸어보자 안맞아? 나 뭐하면 될까? 아 끝났네 이게 음성인식이 안되는구만 오케이 난 프랭클린 만나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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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열어 이씨 안 열어? 프랭클린? 나 왔어 이씨 열라고 여기 아니에요? 프랭클린 어디갔어? 뒷문으로 가야되나? 짜라 이씨 아 미니맵? 아 일로 가야되나? 아우 프랭클린 이 녀석 여기 없었구만 헛걸음 했잖아 아 나 또 또 오른쪽으로 닿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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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이 압오된건 사람이 말이야 가다보면 찰을수도 있고 말이지 하지만 너네가 내 차를 치는건 안돼 운전 잘한다 링 라고 하면은 또 사고 난거 같은데 어깨 칭찬하는 사람 나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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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한거 아니죠 나 판창 돌리려고 그래 경찰소리 무서워 죽겠어 이제 어 어 여 여기가 목적 아 아우 아 이거 이걸 어떻게 험쳐 어? 왜 너무 대놓고 뺏었어? 이렇게 뺏는거 아니였어요? 허허허 진짜 싫어어 진짜 싫어어 아악! 비켜! 다치기 싫으면 비켜! 아! 다치기 앗! 다치기 싫으면 비켜요 아! 이거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되는데? 아악! 비켜요 저어 비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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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비켜봐 갈수가 없잖아 허허허... 앗! 아 너무 큰 도로인데 산으로 어떻게 가죠 산으로 그냥 가면 되나 여기 산으로 막 가면 돼요 오케이 산으로 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 쉿 오 쉿 아 도끼야 미안해 아 도끼야 미안해 아 으흐흐흐 으아허 으아허 으으흫 으아악 안올라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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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으앙 야야야야 안 부셔져요 저 막다른 길에 걸렸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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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일로 가자 빈짱님 어서오세요 별 3개 떴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 흐허 그만 따라와 일로 갈게요 아 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시끄럽더라 제발요 아 경찰 없는데 가고 싶은데 차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 쟤 뭐야 따아 따아 근데 앞으로 가는데 생기는 데요 계속 계속 생겨 없는 데가 가자 가자 앞에 떠있어 앞에 있다니깐요 그냥 멈춰 계세요 그냥 멈춰 계세요 좀 있으면 사라져 보이면 뒤로 가야되요 내가 너무 이상한 데 오는 것 같은데 끄쳐야되요 멈춰 멈춰 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을까 여기서 뒤로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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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이런거 너무 무서워 도둑이랑 저랑 너무 안 맞네요 그쵸 현이님 안녕 안녕 하이하이 어 그러게 잘 이쁘네 아 아 에이소 에이소 해야 되던데 그래서 내가 차에 소중함을 모르는건가 에이소 에이소 gti가 나를 잘못 교육시키고 있구만 와 이거 이쁘다 뒤에서 보니까 야경보소 당근 안전운행 아주 아 근데 나 되게 오랫동안 잤나봐 엄청 가야되는데요 너무 도망쳤나보다 아 싸이 느끼면 비켜줘요? 아냐 이거 굳이 안켜도 갈 수 있어 여기서 차 버리고 다른 차 타면 완전 바보죠 미안 일부러 치긴 오 좋았다 좋았다 여기다 여기다 숨겨 차가 너덜너덜한데? 에이 씨 잠깐만 너무 너덜너덜한데요? 오호라 빠르고 침착하게 빠르고 침착하게 엑지트 포인트는 우리가 믿는게 더 간단한 플랜이 될 것 같아요 해킹 보안을 무력화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가서 싹쓰러운 다음에 튈 권 15분만 후 너가 들어와 나의 스트리밍을 스태프 고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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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침착하게 너와 우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1분 30초 오케이 애니캐스첸스 애니캐스첸스 오케이 나는 배빈 이케 아 안 되네 여기서는 오케 괜히 타장 간다 설마 아까 그 차는 아니죠 아까 내가 다 뿌신 차 아니지 새로운 차지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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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탈락하자 기존은 시작됐다고 공범이 된놈데 에코넌 같은데 보면 공범이 항상 나 죽이던데 이놈들 중에서 날 죽인 놈들 있겠구만 아 오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잘 살아나면 카카영 덴즈 카카영 덴즈 음... 과연 할 수 있을까? 잠시만... 여기 티나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으아 씨 1분 30초 으아 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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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얼른 얼른 빨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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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었어? 다 틀었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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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쪼쪼쪼쪼쪼쪼 가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따돌리면 되는 거예요? 쟤 따라가는데? 따돌리는 거 싫어 무서워 이거 따라갈 필요 없는 거죠? 따라가면 돼요? 어? 어? 나 잘못 갔는데 나? 큰일났다 나 잘못 따라갔다 혼자 살려가 봐 오케이 오케이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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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도 따라가자 아 혼자 살면 안 되네 이거 오케이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말인데 총을 피해 총을 피해 총을 피해 아 열로? 아 열로? 어? 어? 이런 리더스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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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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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거 언제? 헉 오케이 가져가 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를 가야 돼 어 가자 어 그러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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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 출발 왜? 우리 한 명은 또 어디갔어? 한 명은 죽었는데? 아야! 아야! 아씨! 아파 아파 아파! 왜? 일로 가는거 맞지? 이리 가는거 맞지? 아야! 아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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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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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검찰이 있는데 어? 뭐야 뭐야 또 켜져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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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야 없애줘? 어유 에쏘얼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 물인데 이거? 오케 그러게 오토바이 하나 어디갔어 그래 한 명 뭐고 됐잖아 당연히 내 거지 내 거지? 내 거지 오케이 아허허허허허 탔어 탔어 오케 어응 갈게 갈게 이...... 이렇게 성공한거에요? 끝이야 나 은행 터리에 소질했나봐 그러게요 나 운전 잘한다니까 켜 켜 사람 치고 싶지 않아 나 은행 천 사람이야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켜 켜 사람 안 치고 싶다 했어 켜 켜 켜 시원한데? 켜 켜 켜 켜 켜 켜 처음 치고 다르네 프랭클리 켜 켜 켜 켜 오케 맥주 한잔 땡기자 아 잠깐만 어 여기 뭐야 어? 빨리 눈 감아 님들 눈 감으세요 아니 뭘 기울여서 더 잘 볼 수 있어 보지마 시선을 둘데가 없는데? 이를 누르면? 그 그만 보려면 어디로 나가지? 여기 화장실 아! 아니 오빠 뭐야 아니 뭘 접속해요 접속이 뭔데 아 이런거 보려고 왔지 오빠 아 진짜 아 바닥을 봐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 보여줘? 야 얼굴 봐 야 얼굴 봐 야 얼굴 봐 아 진짜 어디로 가야되 이거 오 퇴근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뭐야? 좀비야 뭐야? 아 근데 이거 어 일로? 앗! 뭘 영도에 접속해요 앗! 여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어디로 가야돼 아니 인킬 어딨는지 모르겠어 나 길채 아닌데 어디죠? 어디로 나가야되지? 나 여기 갇힌건가? 아니면 무대 한가운데 들어가는거야 파쿠르 아! 잠깐만 아 방 아닌가? 아 거 거기로? 여 여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 왜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공격하세요 진짜 아 아 잠만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데 뭐야 이거 비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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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닌거 같네 아 아 각기인의 이거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가고싶다고 뻔해져 이씨 뻔해져 왓츠오빠 고마워 왓츠오빠 이거 한번 더 볼 수 있거든? 진짜 내가 일부러 죽었다 기다려봐 응 뭐야 한번 더 보여 까비까빙 아 병원에서 태어났네 에헤 나이스 그런거 보면 큰일나 아 안그래도 왓츠오빠 요즘 아니다 비카비카비카비카비카비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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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놔 아 이러니까 갑자기 나가는거 아니야 왓츠오빠? 그치? 아 아 아 아 천은 괜찮지 아 근데 얼려가지? 잠깐만요 아 전화 끊었다 일단 M으로 가자 엠 엠 모텔의 왕이라서 귀신같이 찾아온나봐 그쵸 그 지금 넷이 아냐? 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 진짜 이게 쉬운데요 나 이거 난이도 쉬운걸로 했나? 짜아 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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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아 여태까지 잘 봐 놓고 사는 아니 왜 이거는 남자들을 위한 그런 거가 있는 거야 여자 게이머가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지 조금 아쉽구만 갓겜이 아니네 아 난이도 없어요? 어흥아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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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차 귀여운데 나는 나중에 사살때 쬐까만 걸로 사야겠다 귀엽다 알았어 이해해 줄게 어흥아 여기 있는 고란 장면 나오니까 귀신같이 나온 분도 있는데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지 해변 가면? 아 근데 이상한 아저씨들만 있던데 그 아까 그 마이클 옷보는 장면 아 수영복 입은 장면 단단한 걸로 아 뭐야 제가 지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말고 파쿠라 하자 아 비 온다 아 왜 삐졌어 아! 준거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눈물이 쥬룩 뚜루 네 우리 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 재능 있나 봐 오오오오 아가나나 아 아가나나는 누구를 누구를 뭐냐 하하하하 아 왜? D.O.N.E. F**k D.O.N.E. F**k D.O.N.E. F**k D.O.N.E.가 뭐야? 동? 아! 아 내가 한거였어 이거 아 이거 다른 사람인가? 주..아 이거 보석상 아.. 아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